잘 던져 나도 탑 갈 수 있겠다 아 좋아 야 이거 쉬운데? 빠져 빠져 피들 왔어 피들 왔어 피들 왔어 알아서 들어 아 이거 반칙 아닐까? 아 이거 미니언 와봐 반칙 아니야? 어 피들 저희도 피들 저기 있다 어 피들 미니언하고 싸우고 있어 야 이거 밀지마 밀지 말라고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막타 하나 먹어 이거 큐 큐 큐 큐 큐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아 먹으라고 먹어 조지 좋아하는거 먹어 그렇지 아 맛있어 냠냠 난 큐 쓸 때가 제일 행복해 아 제일 행복해 저것도 먹어 막타 아 좋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좋아 맞춤형 교육이라고 못 먹을 수 있어 야 사장님이 내가 몇 번을 가르쳤는데 아이 그럼 이미 내가 멘탈은 이미 어 CS 내가 앞설 거 같은데 야 그거 진짜 못먹잖아 아이고 일단 자크가 2 2 아워라 워 하나 먹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요? 채워야지 어 좋아 큰 거 먹어 큰 거 먹어 맛있어 맛있어 정글 돌 때도 큰 거 먹을 때가 제일 제일 야 미야콜 한번 해줘 그거 알트 누르고 왼쪽 아 좋아 좋아 아 이걸 알 줄 알아요 어 이거 할 줄 안 해 놀랍다 이게 정글 바뀌기 전에 바뀐 거라 야 다문화 빈종에서 바디랭기자 되는 그런 싸이잖아 뱉어! 뱉어! 아 무조건 뱉어! 호전적으로 싸우라고 무조건 이기나니까 상대가 안돼 이거 상대가 안돼 피 없으면 먹으면 되잖아 아 뱉어! 뱉어! 뱉으라고! 좋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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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죽어 안 죽어 전멸 전멸 전멸? 아! 좋다! 좋아 좋아 아 좋아 나는 뭔가 추가 신차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안 들어오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하나 주워 먹으면 되지 하나 주워 먹으라고 먹음체로 먹으라고 먹어 빨리 아 나 이제 타고 끼고 먹는거에 장에 있어요 아우 좋아 그거 기다려 아이고 왠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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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못 찍어야 돼 한 대씩 때려놓으면 되지 W W W W 그렇지 맞았어 오오오 오우 좋아 선지자 선지자 있어 아이스 아아아 아 맞다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아우 좋은데 이거 맛하러 먹어 Q 아으 큰 거 먹고 싶어 어? 그래? 어 아이고 그래 뭐 야! 공타민을 놓치면은? 놓치면! 아 이게 먹었다 그거 보냐 W스키 그거 있잖아 탱크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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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라임 푸시 탱크민이야 탱크민이야 왜 여기 있었지? 아니 키보드 마우스도 이상해요 2 그 뭐 저거 저거 컨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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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다 말았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빨리 빨리 컨슘 컨슘 아이고 야 CS 먹는거 봐 컨슘 어 좋아 탱크민이네 빨리 걸어줘 오케이 걸었어 어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어이 깜짝이야 어 야 배턱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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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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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화 점화 점화가 점화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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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총발사한다 대총발사한다 배턱 죽여 죽이라고 죽여 대총발사하고 좋아 좋아 어 이 한 번 더 던져 이 한 번 더 던져 아유 뭐하니 아유 아 쿨타임을 보고 있었어야지 아유 그런거 못해 이 말이야 아유 나왔지 빨리 밀자 이거 막타 아 아유 아 아 정글 몬스터들은 그냥 대충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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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또 사야? 도란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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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의 눈물이지 신발이지 신발 어 신발 사야지 그치 신발 와드하나 와드하나 철학물약 세개 세개 마나보다 두개 가자 아유 세개 사버렸네 아 가자 가자 라인을 계속 밀면서 오면 배틀하고 어어 어 음 이거 얻어맞은 당황하자고 나가 저 잡아먹기 스킬을 쿨마다 돌려 쿨마다 아아 만피 유지되잖아 그러면은 아주 좋은 스킬이지 아휴 후란해 이게 왜이러는거야 남 걱정할때 아니지 아이 그럼 아이 빨리 보일걸고 뛰어가 미화콜 해야될거 아니야 궁찍고 이거 궁 써서 먹고싶은데? 안돼 안돼 안대 안대 정신나간소리야 야 보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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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먹어야지 2 아야야야야야 그게 판타 형 2 2 먹었어 못 먹었어 그치야 못먹었어 그짓말 하지마 그짓말 하지마 못된거만 배워가지고 아이 먹은줄 알았는데 못먹었어 이거 쿨마다 돌릴래 야 맘피잖아 뭐라고 돌려 아 그렇구나 야아 세상에 세상에 정글 돌 땐 그냥 먹었는데 세상에 아 자크 미야 미화콜 쳐줘야지 어 좋아좋아 아 그런거좋아 없어진지 30초가 지나는데 그런거좋아 그런거 아 이거 이러면은 면피 될 수 있어 나는 미화콜 쳤는데 아 CS 버그 있어 아 피들 밑으로 내려가 아 안갔네 야 이제 던져요 어 뱉어 아이고 아이고 신비롭다 진짜 그럴 수 있어 빨리 미화나 먹자 피 채우자 배꼬 배꼬 쿨 무조건 돌려야돼 이거 하나 더 잡아 먹어 어 잠깐 스키 좀 빠지면서 빼고 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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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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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공수다 지금 공수다 지금 공수다 죽여 죽여 2 돌아왔어 2 펑타 눈은 똑바로 따라 아아 그렇지 그렇지 솔로킬 빨리 미자 빨리 라인에 솔로킬 체력물약 체력물약 하나 먹고 아 맞다 물약 빨리 밀자고 빨리 밀자고 물약 먹으라고 얘기를 해줘 빨리 스킵 팝팝 팝팝 쓰면서 빨리 뭐해 스킵 팝팝 쓰면서 빨리 빨리 밀어 팝팝 쓰면서 그거 원거리 미니언 하나에 아이고 원거리 미니언 아이고 맞다 근데 아까 자크가 안 움직이던데 와도 안 봐도 됩니까? 야 맞춤형 교육이라고 맞춤형이라고 맞춤형 보통 궁극기 쓰면서 젤리 먹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네 아 맞춤형 맞춤형이라니까 빨리 밀자 스킵 좀 바빴어 마나 마누부터 먹어주고 아아 어 먹었어 빨리 밀고 집 가야 돼 이거 큐 찍어 큐 찍어 큐 찍어 야 와드 봐봐 여기야? 어 앞쪽에 피드볼 수 있어 어 그럼 다음 다음 웨이비야 피드볼 수 있어 그치 아 그래? 다 다음 웨이비야 집에 가자 라인 검단은 좋은데 아 그냥 가자 집에 가자 그냥 아니 시키는대로 했는데 어 그냥 가면 야 얘가 담이네 다시 아 그렇구나 오 좋아 피드봤거든 지금 오우와 완벽해 망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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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드 두개 와드 두개 올라가자 보일거고 어 뛰어 뛰어 아 이 라인 어떻습니까 아 좋아 좋은 라인이야 아 제가 지금 어설프게 만들었거든 다음 웨이비 오기전까지 타워를 못집어넣어 아아 근데 왜 우리 리신은 소식이 없을까요 우리 리신? 네 추명 아이고 신난다 시작됐어 하 걸렸지 죽었네 창 한번 아 차 볼 수 없다 여기 판트온 엄청 높인데 아이 그럼요 사장님이 판트온으로 실고 왔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무조건 뱉어 사러 올 때마다 그래 음 공격적으로 해도 돼 뱉고 스쿨 동안 좀 빠지고 빠지라고 스쿨쿨 동안 아 그래 아이 잡아먹기 있잖아 저거 막 타 어 잘 챙겨먹어 이거 어 타워 끼고 먹어 타워 끼고 먹으면 저 무서워 아유 아유 두대 기다려 편타 그렇지 편타 아이스볼 아유 이거 어쩔 수 없었어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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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궁궁 궁 그렇지 Q로 하나 아무거나 같이 먹어 체력 유지해야지 체력 유지 체력 유지 치이스 잘 챙기고 뱉어 쿨 맞잖아 쿨은 무조건 뱉어 쿨 오면 뱉는거야 무조건 무조건 뱉어 아 금쓰지 마 싸울 때 어떡할라고 야 너 맞지만 아프잖아 아 그렇구나 아퍼 그거 이거 뱉어야 돼 이거 아 아 아 이거 버퍼링이 좀 길구나 이거 저 잡아먹기로 먹어 퀼 피쳐 아 야 왜 안먹어 지진? 저 Q로 생각하는걸 그만두지 말라고 어 저 뱉어 뱉어 오니까 뱉어줘 왔으니까 뱉어 어 야 앗써 아 이거 죽어야 돼 아 이거 죽어야 돼 아 이거 죽어야 돼 지진 도와줘 궁까지 써줘 이건 죽어야지 뭐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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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CS 확인 좀 하죠 우리 팀의 유일한 킬이 전데요 내가 볼 때 CS 이기고 있을 것 같은데 이기지 CS 65개 이기고 있어 많이 따라왔어 아까 20개 차이였는데 아 정말 어떤거 살까요 아 민병대지 민병대 룰라쿠만 놀라워 무슨 소리야 아이 지금 민병대 사서 빨리 볼게 아 뭘 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루비수정 루비수정 응 갑시다 기괴한 가면? 기괴한 가면 가도 되고 로아르 가도 되는데 망했으니까 기괴한 가면 가야겠다 그렇지 원래는 여기서 놓아가도 되는데 망했어 돈이 없어 아 괜찮아 니가 에이스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현석이가 했던 말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왜 실버에 있는지 모르겠다 아 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네요 입버릇처럼 말하거든요 오 저거 아 안되겠다 어 아 흐흐흐우 와다봐가지고 아까 방금 있지 안돼 안돼 더 어어 됐어 앉아 앉아 배고 치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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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힐야 힐 힐이야 힐 인지를 힐로 인지해 저건 힐이야 미니언을 넘치 말고 부시플레이를 하라고 야하 궁궁궁궁궁궁 이야아 궁벗어 끊긴거야 끊긴거야 괜찮아 아니 뭐야 끊긴건 어쩔수없는거였어 끊긴건 어차피 우리가 성공을 쏘는 상황이야 제가 끊는건 당연한거야 끊는건 당연한거였어 둘다 서로 궁의식 안하고 쓴거 같은데요? 죽었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으면 죽을거같아 오는거 먹어 먹어 오는거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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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먹증이야 내가 모으는걸 먹고 먹었어야지 아냐 아냐 이거 잡을수있어요 아냐 못잡아 잡을수있지않아요? 못잡아 가면 죽지 피들 뭐해? 아주 등굴들이 쩌는데 저거 아 세상에 야 피소식만 들려오네 야 내일 짬뽕은 못먹겠다 아이 그럼 짬뽕 내일 먹나요? 나도 못먹고 환석이도 못먹네 짬뽕 내일 먹어? 모래죠 모래 뭐사야되나요 짬뽕은 없는걸로 그냥갑시다 살게없네요 그 모니터 그 모니터 본인 정면에 놔도돼요? 아 맞네 사실 이분은 모니터를 높게 놓기때문에 정면이고 침면이고 사실 뭐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스킬이 아니기때문에 어 아 이렇구나 여기가 이래 여기가 뭐 개캐리 할수있겠다 진짜 여기는 말 아 야 아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어 아 어떻게 먹어 뭐 찍어야되나요? 큐 더보니는 마지막에 찍는걸로 아 음 아 어디다 비유를 해야되지 이거를 아 아 멘붕하겄소 아 아 괜찮습니다 아직 이길수 있어요 아 맞아 위켄스틸윈 그럼 북면에서 참 좋은거 배웠지 큐 아 이건 좋았어 어차피 기묘한게 실버동네라고 들었기때문에 골드조차도 기묘하거든요 아니 근데 나 재밌는거는 실버포잖아 네 사화염도 근처에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같은 수준인가 사화염도 좀 나아보이는데 저도요 어 와드 이거 한참전에 산거 같은데 아 박을 때가 없어요 지금 다 박혀있어가지고 자크왔네 자크왔네 와드 박은 위치 확인 딱 해주고 어 근데 리신이 올라왔어요 템눈은 템눈은 보이시 안녕 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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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사면 되죠? 아 이제.. 아 만화 분야가 팔고 책을 삽시다 책을 좀 읽어야지 우리가 증포의 고소요? 네 증포의 고소 아 정말요? 제가 거인의 어릴 때 아니고요? 아 증포의 고소 삽시다 후반 하드 캐리를 위해 여신의 눈물 그 다음에 가죠 그냥 이러고 이러고 간다고요? 네 죽으러 가는 거 같은데? 가면 나오나? 잠깐만 가면 나오면 되는 거 같은데? 가면 사면 그럼 모자랄걸요? 아 되네 575 글자가 안 보여서? 아.. 나처럼 한 개 하나 맞춰 아 하나 맞춰야지 음.. 더 놀라운 건요 우리 팀 킬 중에 제가 아직도 유리예요 오오 50% 50% 오오 50% 지문 킬 관여율 50%다 아.. 그럼 볼까요? 이건 유리 이야! 하지만 판텔! 판텔 못 죽일 거 같아 판텔 파괴신이거든 지금 어 잡았네 잡았네 이게 뭐지? 발로 차고 갈퀸 손 긁고 이상하다 판텔이 다 죽일 그림이었는데 아 일단 쟤 라인이나 보죠 가라 피들 아이고 어 빨빨리 밉시다 탱크미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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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룸피 좀 아 탱크미언에 자크 왔어 리신도 자크 5피네 아 리신 안 죽었네 아 그래도 라인전은 누누가 제일 5피네 아 라인 밟고 잘 갔다 이 자식아 하나 하나 더 먹어주고 힐 하라고 어 백구 탱크미언에 보일 탱크미언에 보일 탱크미언에 보일 탱크미언에 죽었네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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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미언에 모든 아이 여기 원거리미언 당겨 제 궁 제 핵심을 줄거야 이거 빨리 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먹어 큐 큐 큐 그리고 궁 큐 궁 야 궁을 쓰고 왜 움직여 아니 바운스 맞아서 끊긴거에요 아니야 바운스 처음에 튕겼잖아 두번 튕기냐 두번 튕기냐 두번 튕기나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야 한마디에 소울킬 했다고 소울킬함 아 저 저 선생님 안김있어서 땄잖아 땄잖아 소울킬이잖아 우리 자 아 소울킬함 한마디 해줘 아 저 드레이븐이 저 욕한건가요? 아유 욕은 안했어 소울킬함 해줘 한번 사실을 말했어 드레이븐은 우리 사실을 말해 소울킬함 가자고 짬뽕먹고 아 아무일말도 못하겠어요 뭐 사야되요 살거 없어요 바로갑시다 어떻게 안되죠? 오오 죽었다 와 판토형 뒤집어 와 무슨 판토형 창이 개이볼굽 개이볼군데 근데 이게 비단 비단 눈오탄만은 아니에요 이 게임이 저분들이 저 말을 할 처치 정치다는데 세상에 야 정치로봇타운 가 이거 제가 욕을 왜 먹죠 야 정치로봇타운 가야돼 이거 정치로봇타운 아 해줘 소름돈다 드레이븐도 소름돋게 못했거든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제가 자크가 거기 가서 킬 딴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제가 남탓하고 이렇게 그러는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니 누구 앞에서 지금 아 아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우리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쏠키되는 무기가 있단 말이야 그 누구도 하지 못해 쏠키되는 얘기는 아유 당했어 전면 어 전면 전면 어 전면 아 이 점화 아오 죽은 다음 D누르면 뭐하니 체력 몇이지? 점화 쓰면 죽을 체력이었네 아 그렇다 이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아이 저는 점화를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잡겠지 설마 야 저기서 탈론 Q가 아니 그 W가 귀신가리 참 맞네 더블큐 저 저에게 항상 D키는 몬스터한테 쓰는 거였는데 아아 아아 여기 또 뭐야 아아 아 이 동네가 무섭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호전적이네요? 아 난리나요 여기 어 무섭다 진짜 안녕하세요 했더니 갑자기 쌍욕하면서 트롤 한다고 어 나 진짜 진심으로 여기에서 게임 안하고 다행히 생각하고 있어 어 무섭다 아 이렇게 욕하면서 게임하셔야 되나 아 그래도 이거 희망이 뭐해 야아 진짜 소름돋는다 저거 봐 저거 봐 저 맞추지 말고 그냥 구호 잡아 방금 갈퀴 봤어요 좀 아끼고 잡았어 잡았어 킬 관율 우리가 이게 대략 30%쯤 되는 것 같은데 서랭 나왔다 본인 만들 하시면 됩니다 롤바타로서 마지막 모더를 내리시죠 제가 사형 선고하시죠 눌러줘?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배 갖고 가는 거기가 오후 10시 52분 이거 배 갖고 가는 거 빨간 버튼이냐 이거 누르면 끝나는 거 환자 피그베어 사망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입세가 떨어졌어 아 의사가 사망의 선고를 내렸어 마지막 입세가 떨어졌어 어떡해 이제 CPR을 안해도 돼 아이고 우리 PD님의 눈빛이 패배 아 이게 짬뽕색이네 아 못 먹지 아 짬뽕색인데 핏빛 빨강 붉은 장미 구경만 해야겠네 빵점이다 이야 빵점이다 빵점이다 우리 딜량 한번 어 딜량 이중이야 할론 딜바 아니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건 완전히 캐리했잖아 봐봐 나 탈론이 너무 신비롭다 탈론이 백샷을 참 그 창수형이 벅샷을 부스터로 쓰잖아요 어 작용반작용 아 그 유체기동 쓰려고 작용반작용 던지면 앞으로 더 나아가겠지 이야 이과네 이과 조사명단이야 창수형이 그럼 여러분 이게 실버포입니다 이야 놀라운데요 재미있는건 그 앉아계신 최영석씨가 4픽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도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보다 높으신 분들 탈론은 5픽이었다 탈론 1픽 탈론 1픽인가 탈론 1픽이고 쏘나가 5픽 리신이 2픽이었고 쏘나가 픽을 가져갔고 아 바꾼거구나 듀오네 1호픽 듀오네 어 1호픽 듀오네 말없이 바꿨거든 1호픽 듀오? 아니야 얘기했어 내가 봤어 얘기했어 에이 안경 좀 맞춰 얼마 안해 안경아 맞춰 1호픽 듀오할 때 보통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난 무조건 아는데 1픽님 뭐 좀 주세요 이러면 바로 어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치 당해 어? 이러면 우린 뭐랑 뭘 뺏긴건가? 이러고 남은 3개 포지션을 서로 나눈다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건데 그리고 그 듀오가 같이 게임하잖아 어쨌든 모르는 사람인 척 연기됐잖아 그러면 게임 끝나서 정치하기 진짜 좋아 맞아 맞아 이게 게임을 지잖아 마피아 같은거라 마피아 그치 다섯명 중에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 누구 한 명은 바보들 사람이 필요해 마녀가 필요하다고 마녀로 두 명이 지목하잖아 나머지 따라가 왜냐면 자기는 아니거든 나머지 두 명이 그거 그대로 따라가 네 명이 4대1로 마크를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끝이야 그러면 오케이? 꿀팁이야 이건 야 써먹으면 좋다니까 정치학 개론을 정치학 개론을 배운거 같아 이건 무슨 짓에도 우리가 멘불라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야 음 나는 1시즌부터 게임할 때 이렇게 했어 영어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핑을 썼어 바론에 핑을 찍었어 바론가다가 말하는거야 Who's 핑드 바론? 이러면서 딱 뭐라는거야 그럼 에디님이 막 몰라 그러면은 정글러를 지목해 정글러랑 바론 찍었을거란 말이야 우디르 핑드 바론 이러면서 어! 버킹 우디르 막 극질을 한다고 게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롤버터의 취지인가요? 아 너무 아 이거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아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시고 노마야 게임 같은거 하실때 가볍게 하실때만 아무튼 뭐 게임은 금방 끝났는데 어 재밌었네요 아이 그럼 신세계를 맛봤어요? 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직 제 패배가 확정된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일이 그러셨는지 몰라 그럼요 그리고 저분 지금 묘하게 웃고 계셨나 아까부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분이에요 웃고 있는게 입꼬리가 한쪽만 아이고 하나가 더 올라왔네 가운데 손가락을 입꼬리 말고 가운데 손가락도 올라왔네 어우 같이 올라와 입꼬리만 올라간게 아니야 한쪽 입꼬리 왜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세트 에너지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소감 좀 어떤가요? 일단은 네 일단은 네 정글을 픽하지 못했던게 가장 큰 페인이고요 아 에이 음 아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드레이븐이 페인이야 다른건 다른건 뭐 남탓 할 순 없고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른건 뭐 하고 싶은 얘기요? 네 다시는 탑을 가지 않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정글을 못가면 서포트 달라고 해가지고 소라카로 힐이나 줘야지 앞으로는 많이 못가는 상황이 되면 네 네 하나 많이 던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2부 때 다음 북경김치와 북경김치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네 네 네